아... 여러분... 아 이렇게 앵콜을 눌러주시면 어떡해요? 아 참... 앵콜 준비를 못해왔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앵콜 원하세요? 앵콜 원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같이 핸드폰을 꺼내셔서 후레쉬를 한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레쉬 키시고 신나게 손을 한번 같이 흔들어주시면 오늘 또 즐거운 마지막 앵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풍문으로 들어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 우도로 영문하되 여산, 익산, 옥국, 김제, 태인으로 돌아 국국 도식하는 놈, 후려후하는 놈, 경제 화목 못하는 놈 낱낱이 전반하여 4월 15일 5시 남원 광할로로 대령하려 그대 없는 나라들이 그대 없는 나라들이 그말마다 워낙나 멀리 있는 그대생각이 우리 밤따라 흥미네 하얀 얼굴 그리워때 내 맘에 그려운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선거니언니 하얀 얼굴 그리워때 한 번 더! 그리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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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리워때 그리워 ă 그리워때 그리워때 그리워ставля 그리워때 오 오 오 오 오 오 제가 지금 부 adventures 여러분 제가 신나게 한 번 나눠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모! 준비되셨나요! Tie hee 갑니다 TA 펑 펑 풍 VI hel- 펑 탁!! 펑천 brehel- 펑 옥 펑 펑 펑 엥raj easerus 펑 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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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로마로서 그대의 행동이 생각나라 한 번 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 맘을 선호화하는 로마래 로마로서 찌개서 온라인하여 만성라 금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오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들 없더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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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민 안 들어서요 아무것도 안 싫어 이 정보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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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으로 들어서 공문으로 들어서 자 여러분 다같이 한 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들어서 감사합니다